정자를 받은 암컷은 수란관을 통해 난자를 배출, 수정을 한다. 알의 크기는 0.8mm. 암컷은 한 번에 30만 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 3일째, 알 속의 새끼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해진다. 4일째, 서서히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다. 5일째가 되면서 대부분의 알들이 부화했다. 귀지느러미와 다리가 분화되지 않은 치자어는 변태 시기를 거쳐야 비로소 어미와 같은 모양의 치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촉수의 역할이 먹이를 잡거나 짝짓기시 상대방을 잡거나 적으로부터 방어를 하거나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변태 시기가 지나서 촉수가 분리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기능을 할 수 없는 아직 어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태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의 생물체로서 자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시기와 시기 전과 후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학적인 의미를 갖죠. 남해 연근의 지역. 흰 오징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 흰 오징어 역시 산란철을 맞았다. 산란을 맞힌 흰 오징어는 지름 2cm의 알주머니를 해조류에 붙여넣습니다. 산란 5일째. 흰 오징어의 부화가 시작된다. 힘차게 알주머니를 깨고 나오는 흰 오징어 치어. 한반도의 바다에 새로운 식구가 태어났다. 흰 오징어 치어의 크기는 1cm 내외. 녀석들은 포식자로 때론 또 다른 포식자의 먹이로 바다를 풍요롭게 하며 1년간의 생을 살아갈 것이다. 망상어도 본식기를 맞았다. 망상어는 암컷의 몸 안에서 수정이 이뤄지고 알이 부화한 후에도 새끼는 어미 뱃속에서 자란다. 알이 부화한 지 5개월 후 망상어 새끼가 세상으로 나온다. 암컷이 한 배에서 낳는 새끼는 10마리에서 30마리에 달한다. 난데성인 보라성게도 산란을 시작했다. 성게의 산란은 암컷이 먼저 방란을 하면서 이뤄진다. 방란과 동시에 수컷이 방정을 하고 비로소 수정이 된다. 새 식구의 탄생은 바다를 더욱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만든다. 7월 동해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쳤다. 조업을 못하는 어민들에게 폭풍우는 또 하나의 고난이다. 강원도 중은진항 태풍은 난류를 끌어오지만 올해는 먼 바다의 너울성 파도로 냉수대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징어 조업에 분주해야 할 7월 빈배만이 항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뜻하지 않은 사고까지 발생했다. 11월 20일 동해 22마일 해상. 소형 체납기 어선이 원인물을 화재로 전소됐다. 연근에 오징어 조업이 이뤄지지 않자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오징어가 찾지 않는 텅 빈 동해바다는 만선을 꿈꾸던 선원 3명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동해의 주어종이 된 오징어가 곧 어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금요일 날도 많이 굳히고 태풍도 많이 오고 국물도 이래가지고 국물 손실도 많이 오고 문제도 안 맞고 오징어도 많이 안 나고 고기도 많이 안 납니다. 오징어가 주로 보면 동해의 주어종인데 동해의 군이 형성 안 되다 보니까 남해나 서해 쪽으로 조업도 많이 가고 거의 다 중국 어선들까지 싹 처리하는 바람에 요즘 어민들이 이게 생계가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서해 신진도. 오징어배가 없던 이곳에서 오징어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여름밤 서해가 집어등으로 불이하성을 이뤘다. 동해에서 사라졌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오징어 소식에 신진도 인근에만 동해 체납기 어선 200여 척이 원정조업에 나섰다. 7, 8월 꽃게 금오기와 함께 조업이 중단됐던 이곳이 올해는 오징어로 활기가 넘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2000년 이후 서해에서 오징어가 나타나는 이상현상이 이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자리하고 있다. 동해는 의왕이 나빠가지고 쇠를, 쇠는 의왕이 좋기 때문에 쇠에 오라산하고 나를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해마다 한 6년 전부터 오징어 왔는데 쇠에는 고기가 천연동해에서 고기가 났는데 한 6년 전부터 쇠에 고기 났기 때문에 쇠에 오징어 잡히는 쇠에 왔습니다. 7월 서해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하루 평균 20마리 상자로 3만 개. 7월 한 달 동안 전국 오징어 어획량의 70% 정도가 서해에서 잡혔다. 오징어 어류 지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조업을 마친 어선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돈다. 수조에 바닷물을 공포해 관이 끊긴 것이다. 항구에 도착하는 8시간 동안 활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시간에 한 번씩 오징어가 서식하던 수신 30미터 이하의 물로 갈아줘야 합니다. 대를 놓치면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는 죽게 된다. 죽은 오징어는 냉장 상태로 위판하지만 활어의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부터 원정조업에 나선 어민들에게는 오징어를 잡아도 경제성을 맞추기 힘든 부분인 것이다. 동네 안 같은 경우는 저희 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릴 때 한 만 마리 정도 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게 올라가서 이번 여름에 사릴 때는 500마리, 3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못 사라겠습니다. 그래 살리는 마리수가 적기 때문에 오징어 활어 단가가 4천에서 5천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어획량이 결코 작은 건...